다 실패했어. 도망가지 마. 도망간거야. 지금까지 살아남아야 돼. 혼자 됐어. 너 안 와. 너 안 와. 이리 와. 아니 제가. 아니 은희는 날 홀렸다고요? 야 홀려. 누가 이거 한 번 해줘. 너 이거. 전화번호 뭐해. 전화번호 뭐해. 이른이. 이른이. 참았지. 존이. 내가 끊을 수가 없어. 놔. 끄. 놔. 진짜 꼬시기 쉬워. 한 번 더. 한 번 더. 아니야 리세야. 이른이 마. 아. 못 찾겠어. 통역원 3, 3, 4. 못 찾겠어. 제가 왜 이래. 리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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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나를 덮거라. 진짜. 진짜. 내가 첫 번째야. 여기에 진짜. 안 사람은 나야. 아니. 꿀 깊고 있다고 꿀 안 들어갔나? 안 들어가. 여긴 못 들어가겠는데. 내가 다 열심히 했어. 첫 번째. 야. 이게 어디서 이게 와서. 어? 이 잘 들어가는 집안을. 어? 놔. 놔. 어. 어. 성은이한테 지금 구명이 있는 거야? 어. 웬복이야. 아. 아. 뭔복이야. 아. 일단 저쪽은 안 되잖아. 쉬고 있어. 구명이야. 빨리 저러 가자. 빨리 건너가자. 일단. 가자. 한 번 여기서 내가 하하를 잡을게. 그래. 이미 내가 잡아볼게. 양손으로. 어. 어. 재석이 형. 팔꿈치. 제가 지금 세 명입니다. 조심해. 저 우리 세 명이에요. 팔꿈치 조심해. 순식간에 지금 재수와 같이 두 명이. 다칠 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선생님 눈이. 재석이 형만 잡아. 재석이 형만 잡아. 재석이 형. 재석이를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승나. 왜냐면 inser veces 돼요. LET'S fest. 야 너 왜 이렇게 포장을 잘 안 하는거야? 야 너 뭐야 진짜? 아 우리 팀이에요? 아 얘는 뭐야? 아 얘는 뭐야? 내 보고 다 아프다 형이야. 야 넌 뭐야 도대체? 아 나 지금 틀린거에요?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자 광수야 잘 됐다. 광수야 일로와. 아니 나 홀린지 지금 한 3초 정도 됐어요. 내가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야 얘는 정말 뭐 여기저기 그냥. 난 한 사람만 보면 한 사람만 특징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야 이거 좀 갈아 입어 얼른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팀수미! 팀수미! 심화 학교 심화 학교. 잠시만. 처음부터 누님을. 이번 주부터 지투심을 기발하기 위해서. 옷 갈아 입어. 아우 무섭다.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. 아우 조심해야 돼요. 몇 번짜리 사놨겠어. 아우 무서워. 조심해야 돼요. 아우 근데 저 여자들이 보통 내게 아니야. 아우 저 지효하고 저 저 보통이 아니에요. 진짜. 죽을 수 있어.